네,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수업, 이 첫 번째 수업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본 수업은 모든 객체지향의 사실 공통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Java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그대로 PHP 수업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살펴볼 것은 바로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어떠한 객체지향 언어와도 같지 않습니다. 본인만의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자바스크립트의 계열에 속하는 이 언어들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토타입 베이스드 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여기에 속해 있는 언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또 전통적인 함수형 언어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객체지향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을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사실은 함수형 언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이시니까 어려울 것이고요. 기존의 객체지향 패러다임에 익숙하신 분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알면 할수록 뭔가 미궁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 쉬운 언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바스크립트가 추구하는 어떤 객체지향이랄까요? 또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대단히 자유롭고 유연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나 이런 C++과 같은 언어들이 추구하는 객체지향이 규제, 바로 규제를 통해서 어떤 버그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뭔가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매니지먼트 도구들을 이 아주 엄격하고 깐깐하게 도입한 그런 언어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마치 예술가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비유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자바스크립트의 미덕이지만 그 미덕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뭔가 엉성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자바스크립트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추구가 있었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바스크립트가 이전까지는 쉬웠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객체지향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자바스크립트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가 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호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또 이 언어를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더 넓어지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공부할 때 대단히 이 말 자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뭔가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변수와 또 서로 연관되어 있는 메소드를 이렇게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테두리로 객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별도의 객체에다가 변수 메소드 별도의 객체에다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는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그루핑한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카테고라이징 한다. 마치 우리가 디렉토리로 연관된 파일들을 그루핑하는 것 처럼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문법적인 체계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객체라는 것이고 그런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연관되어 있는 로직들을 이렇게 객체화시키게 되면 그 각각의 로직들은 그 하나하나가 일종의 독립된 프로그램처럼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독립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여러 완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는 바로 좋은 부품의 로직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객체지향 수업을 따라오신다면 객체지향이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부품을 만드는 길은 멀고도 험하고 이 수업을 하는 저 역시도 그것을 수련하는 수련센 중에 한 명입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도대체 객체지향이 무엇인가 또 이 프로그래머들은 이 객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음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